네 안녕하세요 크리프트웹 대표를 맡고 있는 크리프트웹 대표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교수라고 주로 소개를 했었는데 여기까요? 저는 이제 서울대에서 20여 년간 수학을 가르쳤었는데요 암호학을 연구하면서 만든 기술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 실리콘밸리로 진출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왜 이런 결정을 했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동형 암호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실 텐데요 여기 가트너에서 만든 임팩트 레이더가 있습니다 2022년 거고 23년도 비슷했는데요 여기 보면 주요 기술 혁신 기술로 다섯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스마트 스페이스나 제너레이티브 AI, 그래프 테크놀로지나 메타버스 대부분 익숙한 또 최근에 제너레이티브 AI나 메타버스는 이제 핫 이슈가 됐었는데 이거와 함께 동형 암호라는 것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크립토랩이 유일한 넌 US 컴퍼니로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로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동형 암호가 뭘까요? 호모로픽 인크립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암호학 분야에서는 78년에 처음 제한된 이후에 아주 오래된 오픈 프라블럼이었습니다 소위 성배라고 불릴 정도였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컨셉으로는 우리가 암호 많이 사용을 하죠 암호는 물리적으로 보면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물건을 금고에 넣으면 거기서 비밀키가 없으면 아무것도 꺼낼 수도 쓸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동형 암호라는 것은 조금 특별한 금고입니다 똑같이 비밀키가 있어야만 꺼낼 수 있는데 비밀키가 없어도 바깥에서 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금고라서 바깥의 벽에서 손을 이렇게 넣어서 그림처럼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은 것을 변형시킬 수 있는 거죠 즉 데이터를 암호화시킨 상태에서 암호를 풀지 않고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AI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10하고 15를 더해서 결과값을 얻고 싶은데 클라우드한테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저의 재산이라든지 저의 건강정보와 같이 소중한 정보라서 이 정보를 유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암호화를 합니다 여기서는 10을 여기 비밀키가 1, 2, 3, 4, 5인데 10에다가 1, 2, 3, 4, 5의 배수를 더합니다 그냥 더하면 너무 단순하니까 여기 경우에는 3이라는 수를 곱해서 더합니다 그러면 10이 감춰져요 15도 1, 2, 3, 4, 5로 암호를 하는데 5라는 숫자를 난수를 곱해서 더해서 암호화를 합니다 이렇게 암호화된 상태에서 클라우드에 주면 클라우드는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는데 재미있는 것은 클라우드가 암호를 풀지 않고 이것을 그냥 더했을 때도 더했을 때 10의 암호문과 15의 암호문의 합으로 25의 암호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된 상태에서 그냥 더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곱하기도 가능합니다 그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가 머신러닝이든 영상인식이든 대단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컴퓨터에서 하는 일들을 다 추적을 해보면 그 안에서는 더하기와 곱하기를 적당한 방식으로 반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금고 안에서 덧셈과 곱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연산을,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모든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요 이것이 이제 암호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것은 그동안 암호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보호를 하고 있었고 또 데이터를 통신을 할 때에도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컴퓨터가 하는 일 중에 마지막 남은 피스가 뭐냐면 계산입니다 사용인데 이때에는 암호를 풀어서 계산을 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는 비밀키를 주지 않고 모든 일을 컴퓨터에게 또는 클라우드에게 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겠죠 실제로 이 동영화물을 처음 안전한 동영화물과 만들어진 건 2019년인데 2009년인데요 너무 느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14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상용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서울대에서도 중요한 스텝을 하나 했었습니다 기존의 동영화물은 덧셈과 뺄셈, 곱셈을 통해서 모든 연산을 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세 가지 연산이면 모든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계산을 하다 보면 이런 연산들 말고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실수를 다루거든요 머신러닝을 하든 대부분의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근사적인 값들을 계산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나눗셈이 필요해요 물론 나눗셈도 덧셈과 곱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느려요 저희가 이제 오픈 프라블럼을 잡았던 것이 새로운 금고를 만들자 손이 두 개인 게 아니라 손이 세 개인 나눗셈까지 가능한 금고를 만들자라는 문제를 냈고 저희가 2016년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를 잠깐 가져왔는데 여기 4세대 동형 암호 Fully Homomorphic Encryption에서 FH라고 부르는데 얘는 2016년에 저희가 만든 스킴이 최초의 근사 동형 암호가 되었고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다른 경쟁 기술이 나올 거라고 다행히 이 4세대 뒤에 5세대는 아직은 없습니다 7년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학교에서만 있었는데 이 기술을 만들고 나니까 이 기술을 잘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쓸 수 있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됐습니다 뭐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IP를 보호하는 게 어렵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허 하나가 한 개의 제품이 될 수도 있는데 IT 경우에는 한 개의 기술 보호를 위해서 수십 개의 특허가 심지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특허를 학교에서 사실 지원하는 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유지 비용도 너무 비싸고요 그러다 보면 경쟁자들한테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창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창업을 할 때는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이 기술이 소위 얘기할 때 야스피린이냐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냐 저희 생각에는 이 기술은 앞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머신러닝, AI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확신을 하게 돼서 창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잘 한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한 뒤에 180건의 특허를 출원하게 됐는데 제가 교수로서 6, 7년간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IP들을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발입니다 아이데라는 대회가 있어요 미국의 NIH, 미국 보건성에서는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의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 유전체 정보를 보호하면서 연구하는 대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17년에 서울대 팀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만든 암호를 가지고 참가를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가 굉장히 오랫동안 동형 암호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었고 IBM은 2011년부터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유야 30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신문에 좀 났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2017년에 이걸 나갈 때는 학생들이 다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수학과 학생들이다 보니 구현하는 것도 그렇고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 우승을 하고 나니까 2018년에는 학생들이 여럿이 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게 30배를 그렇게 빨리 좁힐 수 있을까? 그때는 가보았습니다 시상식에 샌디에고 대학에서 했었는데 여기 보면 위너라고 되어 있는 게 샌디에고 네 번째 칼럼에 그 다음에 듀얼리티 테크놀로지라는 스타트업이었는데 옆에 스킴이라고 적혀 있죠 거기에 해안, CKKS 저는 그때 해안은 저희가 만든 이름이라 알고 있었는데 CKKS가 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새로운 스킴을 가지고 이겼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은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저자 이름을 저희 논문에 저자 이름을 따서 저희가 부른 이름이 아닌 딴 걸로 부르고 싶어서고 결국은 그날 입상한 모든 팀은 우리가 2016년에 만든 CKKS 혹은 해안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구현을 했던 겁니다 아, 진짜 기분이 굉장히 묘했어요 일단 학자로서는 영광입니다 대단한 영광입니다 IBM이 최초의 동영화물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자사의 기술 라이브러리를 포기하고 우리 거를 구현을 썼다 근데 이게 사업적으로는 이게 뭐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발표된 기술은 우리만의 기술이 아니에요 모두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술의 진화는 오픈 컴퍼티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자 숨긴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그러면 IP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익 자체도 크지 않고 뭔가 사업을 하지 않고 남이 사업하는 데에서 뭔가 삥 뜯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 시장에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주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걸 만든 사람으로 끝나는 거고 그 동영화물 기술이 상용화돼서 세상에 널리 퍼질 때 그 주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다행히 우리나라에 좋은 인력들이 있어서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든 소프트웨어 기술이 제일 좋은 성능들을 달성하게 돼서 결국 IBM이 처음에는 특허를 포기를 했고 두 번째는 라이브러리를 포기를 하고 저희 라이브러리를 채택을 해서 AI에 결합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입니다 계속 챌린지가 오죠 2020년에 미국에 달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 국방성에 방위 고등연구계획국 이런 데가 음성인식이라든지 AI라든지 마우스라든지 유도탄이라든지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들을 만든 기관으로 유명하죠 여기서 동영화모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2011년에 관심을 가져서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250억 정도를 투자해서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했었는데요 하드웨어 기술을 지원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총 9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동영화모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자 그러면 평문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만 느린 걸로 가겠다 10배라는 게 되게 느려 보이지만 사실 5년 전 컴퓨터가 10배예요 그리고 칩을 여러 개 꽂으면 돼요 10개 꽂으면 됩니다 로지스 리그레션이나 CNN 인퍼런스 트레이닝들을 아주 빠른 속도에 할 수 있는 고속 연산 칩을 만들자라고 나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참여를 고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웠고 결국 선정된 팀은 인텔, 갈로아, 듀얼리티, SI 모두 미국 회사인데 이게 한 900억 정도 됩니다 심란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큰 장이 섰는데 저희만 소외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엔 또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동영화물을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HE 트랜스포머 엔그래프 이렇게 써 있는데 잘 보시면 이제 CKKS라는 것도 여기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CKKS를 쓴다고 해요 저한테 묻지도 않아요 제가 C인데요 저한테 묻지도 않습니다 스타트업 투자도 하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코르나미는 68밀리언에 300밀리언까지 받았다고 하고 인포, 인베일, 듀얼리티 저희도 이제 투자는 잘 받았습니다 알토스랑 몇 개 회사에서 받았는데 핫한 거는 미국인 거예요 자 고민이 되죠 우리가 그냥 한국에서 계속 개발해도 되나 실제로 학문은 의외로 꼭 미국에 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해도 되는데 이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같이 저희는 고객이 없는 기술이에요 아무도 쓰지 않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런 원천 기술이 상업화한 사례를 보면 미국이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저희가 이제부터는 경험한 사례인데 미국 정부는 연구개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퍼스트 레퍼런스를 지원을 해줍니다 달파뿐만 아니라 미국 국방부 산하의 디펜스 이노베이션 유닛 혹은 심지어 상무부 디판토부 커머스 같은 데서도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레퍼런스 용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과제와 지원을 줍니다 또 아까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스타트업 투자도 활발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미국 지사를 만들어야 되나요?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플립을 해야 되나요? 작년에 봄에 그걸 검토하러 실리콘밸리로 가봤습니다 일단 가보자 견적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투자를 잘 받았어도 비용이 비교가 안 되고 인력 채용하는 게 너무 비싸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킹이 없어요 저는 학계 네트워크뿐이 없는데요 투자도 투자사도 모르겠고요 그때 제가 들은 첫 번째 어드바이스는 지사를 먼저 설립하고 플립 아니다 지사 아니다 시장을 먼저 개척 후에 지사를 설립해라 시장의 반응을 보고 특히 우리 같은 원천 기술은 지금 바로 터질지 내년일지 3년일지 모르는데 비용이 크게 드는 일을 먼저 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여름부터는 미국 시장을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인텔하고 저희가 이제 딥프라이브에서 저희한테 SOS가 왔습니다 2단계에서는 CKKS 스킴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SOS가 와서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인텔팀과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미국 지사를 결국은 설립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이유가 일단 1번 미국 정부와 계약을 하거나 과제를 하려면 어떤 코드가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회사로는 안 됩니다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주소가 안 들어갑니다 입력이 안 돼요 소위 NKG 코드라든지 여러 것들이 필요하고요 AWS의 파트너로 등록을 하라고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지사를 그냥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조언대로 사업을 하기 전에 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어드바이저리 보드를 만들었는데 저희는 이게 정말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정부 파트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채용하기는 너무 비싸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있는 소위 NSA의 테크니컬 디렉터였던 분을 저희가 소별할 수 있어서 어드바이저 보드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게 됐고 저희가 모델 케이스로 삼는 게 이제 퀄컴 같은 회사인데 거기 이제 ARM의 VP였던 분 그 다음에 은행과 삼성에서 일을 하셨던 소프트웨어 부분에 고문들을 모시고 빅테크와 스타트업들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기술은 미국인 것 같아요 그치만 핵심 기술을 꼭 미국에서 개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본부에서는 핵심 기술을 헤드코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론 기술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저희 분야에서는 프랑스나 유럽이 강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지사를 설립을 했고 다행히 좋은 제가 학교에서 네트워크를 열심히 써서 지금 양자 내성 암호의 세계 최고 권위자 소위 리스트의 PQC의 위너를 설립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장으로 모시게 됐고 동형 암호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프토리이 뭘 하고 있나요 저희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된 상태에서 프로세싱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 이런 그림에다 태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인퍼런스를 하는데 암호화된 상태에서 클라우드에 주고 인퍼런스를 하고 돌려받으면 역시 암호화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밀키로 열어봐야 돼요 그 비밀키로 열지 않으면 아무도 정보를 얻을 수 없어요 0.5초에 됩니다 학습도 20초에 됩니다 암호화된 상태로 이거는 이제 암호학적인 수학적인 프로프가 있는 안전성입니다 챗봇 여러분들 병원 상담 같은 걸 할 때 좀 불편하잖아요 제가 어떤 증세가 있다 이런 것들 의료 상담 같은 거 뇌질환 어렵겠죠 암호화된 상태로 챗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된 상태로 이것도 현재 구현되어 있는 것이 0.1초 트레이닝 3시간 더 나가면 채찌피티도 생각을 해보고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채찌피티한테 이런 그림을 주고 태깅을 해줘 그러면 프랑스 파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더 많은 걸 배워요 뭘 배우냐면 낮에 술을 먹고 있네 누구지 이거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하면 답도 암호화돼서 나오고요 그 외에는 모든 정보가 보호가 됩니다 저희가 세계 표준도 지금 하고 있어서 SKKS 스킨이 2025년에 표준화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 웹사이트 이게 동영화물을 세워볼 수 있는 오토 FH 사이트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해보시고 저희가 모토는 저희의 모토는 해안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한다 입니다 AI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라고 하죠 저희랑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협력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